세종시 민원콜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가 136만 건을 돌파했습니다. 시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2015년 7월 문을 연 이후 지난해 상담 건수 100만 건을 돌파했으며, 지난달 기준으로는 136만 4천여 건까지 증가하는 등 지역 대표 민원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민원콜센터는 행정 분야는 물론 교통과 생활정보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2명의 상담원을 배치해 연중 무효로 운영 중입니다.